안녕하세요. 융합과학 온라인 클래스 대단원 6단원 에너지와 환경, 중단원 2단원 탄소순환과 기후변화 1차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지구의 에너지 균형 및 에너지 순환과 기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열수지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기와 해양의 순환은 지구의 에너지 순환 과정이며, 엘리뇨나 라니냐와 같은 해양 순환의 변화가 기후에 심각하게 양을 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구의 에너지의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구의 에너지의 불균형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지구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흡수할 때는 태양으로부터 공급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방출할 때는 지표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위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왜 위도에 따라 다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지구를 1 4분의 1로 자른 단면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래쪽이 저위도가 되고 위쪽이 고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로부터 약 1 AU,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태양이 분포하고 있고요. 태양이 지표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고 그 다음에 태양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곳에 평행하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평행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지구의 형태는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위도에 따라서 지표면과 지표면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루는 각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의 지표면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루는 각도가 거의 수지가 가깝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많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에 적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만을 비교했을 때는 저위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대죠. 저위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위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위도에 따라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위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에 에너지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위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에너지의 과잉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를 부족한 고위도 지역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 대기와 해수가 지구를 순환하면서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이동시켜서 지구에서는 에너지의 불균형을 끊임없이 해소시키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한 한 방법 중의 하나로 대기 대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기 대순환의 원인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대순환의 역할은요. 고위도와 저위도의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기 대순환의 형태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구가 자전을 할 때로 구분해서 대기 대순환의 형태를 우리가 학습해 볼 건데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의 과잉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과잉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은 기온이 높다는 말이고 에너지의 부족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은 기온이 낮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기온이 높으면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띄게 됩니다. 반대로 기온이 낮으면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경향성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적도 쪽에 있는 공기가 올라가서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한 이후에 다시 고위도 지방에 있는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지표를 따라서 적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커다란 공기의 순환이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지구가 위도에 따라서 공기가 이동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요 자전하지 않을 때는 대기층 위에서는 저위도의 더운 공기가 고위도로 이동하고 지표 부근에서는 고위도의 찬 공기가 저위도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순환을 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지구가 자전을 할 때는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대기가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전향력이라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향력 이 전향력이라는 것은 물체가 이동할 때 방향을 변환시키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북방구에서는 물체 이동 방향의 오른쪽 남방구에서는요 물체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이동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볼게요 저위도 지역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고위도 지역에서 하강한 공기가 지표를 따라서 다시 저위도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단순한 형태의 공기의 순환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공기가 이렇게 저위도 지역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가 전향력이라는 힘 때문에 오른쪽을 꺾이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면 하나의 커다란 형태가 아니라 위도에 따라서 3개의 형태로 공기가 쪼개지면서 순환을 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0도에서 30도까지 나타나는 공기의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요 30도에서 60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순환을 테레 순환, 60도 지역에서 90도까지 나타나는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먼저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도 부근 주위 공기가 상승해서 적도 부근의 저압대를 형성하게 되고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중위도 고압대에서 저위도 지방으로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 중위도 지역은 적도 부근에서 상승한 공기가 하강에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중위도 고압대를 형성하게 되고요 중위도 고압대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고위도 지역은요 위도 60도 부근에서 극동풍과 편서풍이 만나서 한대 전선대를 형성하게 되고요 지방에서 하강한 찬 공기가 지표를 따라서 저위도 지방으로 부는 극동풍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자전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대기순환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따라서 세 개의 세포로 대기가 쪼개지면서 순환을 하게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의 순환도 발생하지만 해수의 순환도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해수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순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표층순환과 두 번째로는 심층순환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표층순환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심층순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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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층순환에 대해 살펴보면 표층해류의 순환과 대기대순환의 관계를 봤을 때 표층해류의 방향은 대기대순환의 방향과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방구에 있는 부분만 보시면 북방구에서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세 부분에 쪼개져서 대기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라고 했었고 저위도에서는 무역풍, 중위도에서는 편서풍, 고위도에서는 극동풍이라는 바람이 분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영도의 30도 같은 경우에는 북동 무역풍이 불고요 이런 식으로 북동 무역풍이 불고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편서풍이 붑니다 그리고 60도 위쪽에서는 40도 이런 식으로 극동풍이 불고 있겠죠 그러면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되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물도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용을 보시면 무역풍을 따라서 북적도 해류가 만들어지고 편서풍을 따라서 서풍피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적도 해류랑 서풍피류가 이동을 하다가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 대륙을 만나게 되면 대륙의 경계를 따라서 물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북방구에서는 해수의 흐름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지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흐름을 북열대 활류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하는 해수의 흐름을 북아열대 활류라고 부르고 세 번째로 고위도 지방에서 일하는 해수의 흐름을 북아안대 활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열대 활류는 시계 반대 방향 북아열대 활류는 시계 방향 북아안대 활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저위도에서 고위도 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우리가 난류랑 한류라고 부문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첫 번째로 난류는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하고 한류는 고위도 지방에서 저위도 지방으로 흐르는 차가한 해류를 한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서안 경계류 같은 경우는 난류에 해당하고 동안 경계류 같은 경우에는 한류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에 의해서 표층의 해류가 세 개로 쪼개지면서 순환을 하게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표층 해류의 이동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표층 해류의 이동을 관찰하는 방법은 위성 추적 부위나 인공위성에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바닷물의 온도를 추정해서 표층 해류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관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층 해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심층 해류는 이제 바람이 아니라 바닷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흐름을 심층 해류라고 한다 했었죠 그래서 심층 해류는 극지방의 찬 해수가 저희도로 이동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게 심층 해류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는 지금 대서양 지역이에요 대서양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왼쪽 위쪽은 북극지역이 되고 아래쪽은 남극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극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고 반대로 염분이 높기 때문에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으면 밀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물의 밀도가 높아지면 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심층 해류를 만들고요 남극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닷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수의 흐름을 심층 해류라고 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엘리뉴와 라니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한 내용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뉴와 라니냐라는 것은 해수에서 일어난 변화에 의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엘리뉴얘 또는 라니냐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뉴요는 남동 무역풍의 약화로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엘리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엘리뉴와 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뉴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적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현상을 엘리뉴라고 하는데요 적도 지방의 특징은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게 적도 지방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적도 지방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끊임없이 무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무역풍이 불게 되면 바람을 따라서 표층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서태평양 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물이 밑쪽으로 올라오는 용승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들이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물이 많게 되고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나면서 찬물이 많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적도 지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뇨라는 것은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면 적도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서태평양 지역에서 동태평양 지역으로 오히려 따뜻한 물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용승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태평양 지역의 표층해역의 수온이 평상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엘리뇨라고 하고요 표층해수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구름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폭우, 홍수 같은 기상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서태평양 지역은 반대로 따뜻한 해수가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뭄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기상이변을 엘리뇨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니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라니냐는 엘리뇨와 반대로 무역풍이 강화되어 동태평양의 수온이 내려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에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역풍에 의해서 동태평양 쪽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면서 용승현상이 일어나서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은 상대적으로 낮고 서태평양 해역의 수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무역풍이 강화가 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동태평양 표층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서태평양의 수온은 평상시보다 더 높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용승현상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상대적으로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라니냐라고 하고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동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날씨가 더 맑고 건조해지면서 가뭄현상이 발생하고 서태평양 지역은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구름이 더 잘 만들어지면서 홍수, 포구 등의 기상이변이라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엘리뉴 라니냐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